검찰이 지난주에 고검장 회의를 한 뒤에 이번 주에는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어떤 회의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 행위라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독재 시절에는 독재 정권의 부정의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 행동을 할 때 국민의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검찰이 역할을 했을 때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리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수사권이 어디에 간들 수사권이 야당에 오는 것입니까? 그 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우리 당의 지지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특정사건의 수사를 막고 또는 특정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제도로 자리잡아왔던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